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코스트코에 있는 초대형 케이크를 준비해봤고요. 다 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먹어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나의 고추를 한 번 먹어봤어요. 1. 나의 고추를 한 번 먹어보는 중 1. 뼈는 뼈가 부족한 맛 2. 뼈는 뼈는 뼈가 부족하고 2. 뼈는 뼈가 부족한 맛 2. 뼈는 뼈가 부족한 맛 치즈볼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맛은 더 맛있어 맛은 더 맛은 더 맛있네요 맛은 더 맛있네요 한입의 맛은 더 맛있네요 식용유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마틴 바로 쭈고 오늘 너무 맛있어 오늘쭈고 너무 맛있었니 perquè은 그래서 너너너너로 너너너너로 너너너너너너너뜰 너너너너너너너너뜨너너너너너너너널너너너너너ồng 야채 조금 더 시원하네요 저는 아삭아삭아삭 라면이 너무 liebe 청양고기 너무 맛있어 코코넛 소스 소시지 마카롱 치켓은 모짜렐라 치즈 파, 고구마 치즈 한입 치즈, 치즈오, 치즈 치즈볼 고소한 고춧가루 요만큼 이렇게 먹어봤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이거는 남겨놨다가 다음에 먹도록 할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